성경적 경영 예수 안에서 비즈니스맨으로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비즈니스맨으로 승리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예수님을 잘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선과 악, 참과 거짓, 정도와 사도,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성경이 제시하는 예수의 도로를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현장 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비즈니스맨으로도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요즘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상대주의 시대니까 선악이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국에도 보면 조국 문제를 저는 정의의 문제로 선과 악의 문제로 진실의 문제로 보지만 다른 분들은 그냥 진영의 문제로 보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만큼 사회가 혼탁해진 거죠 그런데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반듯한 기준과 잣대를 살아가는 것이 한 인간의 삶이나 국가의 삶이나 그다음에 민족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모두 다 시대의 유행과 분위기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뭘 제외하고 성서의 지혜를 제외하고는 다 변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게 제가 10년 전에 썼던 글의 내용이 시대가 바뀌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나 잣대라는 것은 그건 성서만이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얼마나 큰 백이 되는 겁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 길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어느 것이 옳으나 문제를 판단할 때 성경이 정렬이 착한 때나 기준을 제공할 수 있으면은 몸을 담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요즘에 뭔가 비즈니스도 있고 참 많이 힘든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죠? 인류 역사라는 것은 삶이란 것은 본래 고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으면 훨씬 더 현재를 부드럽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어쨌든 외침이나 이런 것도 보호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절대 빈곤이라는 것부터 보호받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에 사는 거죠 그런데 그런 데 대한 감사함이라든지 고마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지를 못하면 또 다른 길을 가서 더 본인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삶을 쉽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삶이 어렵고 힘들고 항상 앙슬앙슬하지만 그 속에서 항상 긴장감을 갖고 문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삶이다 그리고 문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성경지혜가 큰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길목마다 당신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삶이라는 것은 역정 속에서도 항상 깊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립심, 책임감, 도전정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길을 개척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운명이라고 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분량이 틀리다고 이야기할 거니까 그래서 매 순간순간 열심히 사시는데 성경적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매 순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이 될 거 아닙니까 외로움도 없을 것이고 분명히 이번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그분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큰 복이 떨어지겠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성김의 리더십인데요 여러 다양한 리더십 중에서 성김의 리더십을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기본적으로 성김 서번트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구나 지금 대한민국이 받는 그런 고통이나 고난이나 불평이나 불망도 가장 근저에는 성김이라는 부분들이 실종하거나 부재됐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성김의 리더십이라는 그런 주제에서 정말 그 성김을 어떤 식으로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겠는가 성김의 리더십에 실현하는 리더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성경은 수십 번을 듣고 읽고 찬송도 수십 번을 들어도 항상 감미롭고 채워지잖아요 사람을 그냥 계속 채워 차고 넘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성설을 좀 가까이 할 수가 있으면 더 우리가 나은 그런 결제를 얻을 수가 있는데 한국은 많이 좀 어려워지겠지만 그 어려워짐 속에서도 항상 마지막 것은 우리가 항상 이방 세계 끝까지 선교를 할 수 있는 재력이라든지 경제력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다 그렇게 저는 믿죠 예 고맙습니다 멤버십 후원자를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기실 분은 이진실님입니다 거짓말이 싫어서 광화문 집회에 나갔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도 그를 믿는 자들도 또 그를 지키고 돕는 자들도 너무 싫습니다 이진실님이 광화문 집회에 나간 이유와 제가 나간 이유가 비슷합니다 짐승이 사는 곳이 아니라 양식이 있는 인간이 사는 곳은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정의 운운하는 장관이 되어서 되겠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저도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10월 3일 10월 9일 그리고 앞으로 10월 25일 날 금요일 저녁에 다시 광화문 집회가 열립니다 저는 2시부터 함께 일하는 그런 젊은 스태프들과 함께 저녁까지 그곳에 머물러 거시며 대부분 중요한 장소는 광화문 교보생명 빌딩 앞쪽에서부터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TV라는 그런 깃발을 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고 오셔서 저와 인사도 나누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인터뷰도 하시면서 영상에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진실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이 질문이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답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멤버십 프로그램 후원자로 등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훌륭하고 역동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로 성장하는데 씨앗을 뿌리는 그런 활동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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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